네 어벤져 전략회의 8월 21일 수요일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갑자기 또 태풍이 지나갔습니다. 혹시 피해는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태풍은 보니까 더위를 좀 식혀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습도만 높여주는 그런 태풍이라고 그러네요. 참 원래 여름 되면 태풍이 올라오면 좀 더위가 줍줍하는데 원래는 이런 태풍도 없는 것 같습니다. 참 너무나 더운 여름이 지속되는 것 같네요. 예년에는 덥다가도 태풍이 오면 이제 좀 시원해지구나 이렇게 되는데 이번에는 그것도 거꾸로네요. 기후가 참 많이 변화하는 것 같습니다. 기후변화가 참 우리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좀 실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 인터뷰 오늘 기자회견을 보고 참 기가 막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요.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뭐 이런저런 기자회견을 했는데 지난번에 광복절 기념식에 경축식에 본인이 참석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걸 두고 이렇게 변명을 했어요. 헌법을 수호해야 한다는 책임과 국회의 중재자로서의 역할이 충돌에 굉장히 고민했다. 그러니까 헌법을 수호하고 우리 역사에서 한 발 내리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해서 불참하는 것으로 결론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본인의 그 행보가 헌법 수호하고 무슨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그 정부 주최에 경축식 참석한 사람들은 전부 다 반헌법 인사라는 이야기인가요? 글쎄요. 그 얘기잖아요. 본인 혼자 헌법 수호한다고 참석 안 하고 거기 참석한 대통령이나 한동훈 대표나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다 반헌법적으로 참가한 건가요? 글쎄요. 이것도 일정에 참 어의상실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발언인데. 그런데 헌법의 어떤 부분이 어떻게 해서 이게 헌법 수호를 위해서 뭐 했다. 이런 설명도 좀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이 양반이 보니까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그 인명에 대해서 내가 어려서부터 배운 역사관과 상당히 다른 분이 독립기념관이 됐다. 여러 말씀에 의견이 있지만 그 중 가장 동의하지 못하는 게 일제시대 때 우리 국민이 일본의 신민이었다는 것이다. 1910년 한일합병으로 불법적으로 강화 병의 조약 때문에 우리가 국가를 뺏긴 것이 아니고 국권을 뺏긴 것이다. 우리 국민이 일본 신민이었다는 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반헌법적인 이야기다. 이 이야기예요. 아니 그런데 나라가 일단 일본에 뺏기고 또 일본이 모든 행정권을 장악하고 했는데 일본은 기본적으로 일본 다 창시개명해서 사람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신 승리한다고 이게 우리 국권이 안 뺏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참 저것도 어처구니 없는 참 그런 얘기네요. 우리 1940년대 초반에 가면요. 일본식 이름 이른바 창시개명을 한 사람이 당시 조선이름의 80%가 넘습니다. 그럼 그때 그 사람들은 일본 이름을 썼나 조선 이름을 썼나 이렇게 물으면 일본 이름을 강요당해서 그걸 썼다 그렇게 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김영석 관장이 설명에 좀 부족함은 있었을 수 있지만 보다 좀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일본 국적을 강요당했다. 뭐 그런 건데 일부러 그런 의도를 가지고 뭐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걸 비틀어 가지고 참. 그러니까 제발 좀 정신 승리하지 말자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역사를 다루면서 정신 승리하기 시작하면 이게 참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뭐 일제 당연히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나라를 빼앗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일단 미국의 어떤 전쟁 승리 때문에 결국 우리가 나라를 되찾게 됐고 3년 동안 미군 정하에 있었고 또 우리 힘으로 이제 나라를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사실들 기본 사실을 부인하면서 우리는 나라를 빼앗긴 게 아니다. 우리 국가가 있었다. 아니 그러면 독립이라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아니 진짜 정말 이종찬 회장도 그렇고 이런 분들이 그렇고 뭐냐면 그러니까 본인들 그냥 정신 승리예요. 우리는 나라 뺏긴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그럼 일제시대가 없었습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존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정말 앞으로 어떻게 하든지 나라를 지키겠다는 그런 마음 뺏기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들. 또 북한에서 우리가 나라를 지키겠다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게 중요한데 우리는 그 역사에서 그냥 안 뺏겼다. 우리 정신은 승리했다. 자꾸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도대체 뭘 하자는 겁니까? 그런데 광복 회장에 그렇다 치더라도 국회의장이 저러니 참 걱정입니다. 더군다나 국회의장은요. 본인의 어떤 생각을 넘어서서 국가의전서율이 입니다. 그럼요. 공청인은 공직에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30명이 가까운 또 비서진도 지금 지원해 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정확히 좀 인식을 해야죠. 본인이 지금 독립군이에요? 독립투사예요? 그런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대통령 다음으로 국가선을 이일하는 사람이 반헌법적인 행사에서 안 갔다? 아니 도대체 무슨 반헌법적이었다는 겁니까? 정말 저는 이런 분들의 정신상태를 정말 저는 이해하기 힘들어요. 도대체 자신의 지위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서 있는지 그냥 우리가 안 뺏겼다고 생각만 하면 그냥 그런 것인지 이게 똑 보면 대법원 확정 판결 받고도 양심의 법정에서 무죄다라는 이 좌파들의 생각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진 거예요.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왜 그걸 인정을 못합니까? 그러니까요. 아이고 참 저는 이게 아무리 정신 승리도 중요하지만 이런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안 뺏겼던 나를 안 뺏겼다고 이야기하면 마음속에 뭐 편안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교훈을 못 얻습니다. 정말 우리가 뺏겼기 때문에 어떡하든지 간에 이거를 지키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지 어? 우리 뺏긴 적 없어. 우리 독립군들이 다 있었어. 그리고 우리 뭐 상해 임시정부도 있었고 어? 우리는 뺏긴 적이 없어. 누가 믿겠습니까? 아니가를 지금. 아 그래도 그게 그런 식으로 주장하면 오히려 일본 극우들이 환영할 논리라는 거죠. 자 그리고 오늘 또다시 이제 3차 방통위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9일 14일 이어서 세 번째 청문회가 열린 건데 진짜 이게요. 거의 고문과 같아요. 이거 지금 지난번도 새벽 2시 반인가요? 그날 청문회가 끝났다고 그러는데 이 방통위 직원들이 너무 힘들다 이게 지금 이런 게 이거를 지금 내부 공문으로 썼던 모양이에요. 그 공문 쓴 직원들 또 불러오라고 또 난리를 친 모양입니다. 아니 이게 지금 특히 오늘은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이 다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갖고 또 똑같은 지금 하고 아니 이게 지금 질문 뭐 이런 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완전히 지금 사람 아주 그냥 괴롭히는 청문회 아닙니까? 글쎄요. 참 저렇게 해서 뭘 얻고자 하는 건지. 그런데 그 뭐 지금 법원이 박문진 이사 그때 방통위 이진숙 김태규 두 사람이 처리한 거에 대한 가처분 신청 아직도 결론을 안 내리고 있는데 참 이게 걱정입니다. 결과가 잘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주는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이게 혹시라도 삐끗해버리면 여러 가지 MBC 정상화 이게 굉장히 꼬일 수도 있는데 그런 점이 좀 걱정입니다. 저번에도 가처분이 인용돼서 MBC는 결국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도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볼 때는 무슨 불법의 요소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없는 것 같은데 또 이제 일부 법리적인 걸로 따져보면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상식은 조금 더 법리하고 조금 온도차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자기들이 임명하지 않던 민주당 목 두 명을 또 임명을 했잖아요. 임명을 하고 이러면서 지금 재판부가 보통의 가처분 신청은 받아주는데 본안 심판 가면 거의 야당 쪽 주장이 먹히지 않을 게 99%의 확률인데 가처분이라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촉각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요즘 참 법원 보면 제가 좀 이해할 수 없는 게 그래서 요즘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 법원이 2000년도에 우리가 법조 일원화라고 해서 판사를 하려면 변호사를 5년 이상 한 사람들로 이제 판사를 임명을 했고 그게 아마 내년 되면 또 10년으로 늘어난다고요. 그런데 장동혁 최고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이게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게 이제 로스쿨 생기면서 이제 이런 걸 했는데 문제는 변호사를 5년 10년 하다 보면요. 거기서 그냥 어떤 네트워크가 다 형성이 돼요. 아 그럼요. 그러다가 이제 판사됐고 또 다시 이제 로폼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판사를 임명하는 일이요. 김현장 변호사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지금 끝없이 재판이 늘어지고 또 재판이 이상한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오히려 이게 후관예우라고 해서 후관예우라고 해서 이게 정관예우가 아니라 후관예우라고 해서 실제로 이제 변호사 하던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게 뭔가 옛날에 왜냐하면 본인이 로폼에 있었으니까 그 로폼 사건들 잘 봐주는 것이라든지 뭐 이런 문제가 생겨서 이 법조 일원화 문제를 전면적으로 좀 개선해야 된다. 그걸 아마 장동계 고객님이 오늘 인터뷰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지금 문제가 많은 게 재판이 이렇게 지연되고 오래 걸리고 또 이 재판에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재판이 생기고 또 옛날처럼 이게 뭐 판사들의 어떤 그런 독단적인 판결 그거보다 이상한 판결이 많이 나오는 거 또 판결 내려놓고 그냥 바로 튀어서 바로 로폼 가서 돈 벌고 뭐 이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 지금 유창훈이라든지 강규태라든지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게 바로 이 법조 일원화 지금 노무현 때 했던가요? 그때 아마 이런 문제 때문에 꽤 문제가 된다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이걸 또 한 번 우리가 좀 이제는 한 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재판 법원이 이상한 게 근본적으로 이게 로스쿨에서 양산이 되면 그다음에 5년 동안 변호사하고 그런데 변호사를 주로 어디서 하냐? 주로 큰 로폼에서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판사가 돼요. 그러면 그 로폼에서는 일부러 다 영입을 해서 키워요. 그러겠죠. 그래서 법원에 보내서 자기들 사건 잘 나오게 하고 다시 끝나면 또 다시 받아주고 뭐 이런 식의 지금 생태구조가 돼 있다는 겁니다. 이게 꽤 좀 문제가 돼서 그래서 원래 이게 사법고시를 다시 부활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도 있긴 한데 워낙 지금 로스쿨이 뭐 돼서 이게 뭐 되돌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문제도 굉장히 아마 법원에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가 세 가지 이슈를 좀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 이 시간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여야 간에 오는 1월 날 있을 대표회담 관련된 실무회담이 아마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제 사실은 공개하자 이야기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요. 이재명이 지난해 6월 달에 김기현 대표한테 똑같은 주장을 했어요. 그랬더라고요. 공개 토론합시다. 의자 하나만 있으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를 하니까 아우 나 못해 이런 거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문제하고 자 대통령실에서 보통 당대표가 선임이 되면 종무석이 찾아가서 이제 난을 전달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대통령실과 지금 민주당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난 전달해 주려고 전화했더니 전화를 안 받더라. 뭐 또 민주당은 그런 전화 온 적이 없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대통령실에 안 갈 모양이에요. 참 이게 왜 그런지 그 진상을 한번 여러분과 이야기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김건희 여사 명품백 관련된 서울중앙지검의 수확 결과가 곧 끝나서 이제 곧 발표가 될 거라고 그럽니다. 그 내용도 한번 여러분들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